이쁜가 우리도 많이 먹었다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는 이 저장볼에서 저장볼에 도착했어요 이쁜 새우 부추장 대충 썰게요 원래 캠핑은 이런거잖아요 새우 부추장 또 한 쌍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1등부터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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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금 먹고 섞어야지 달달하네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오빠야가 준대 응 그래 오빠야가 준대 맛있어 어디서 먹어야 돼 뭐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음식이 좀 으스러진다 짠 되게 산산수 있고 맑고 달다 장수박걸리랑 되게 비슷해 그치 파 파 부추전이지만 파를 올렸어 빠밤 너 다 먹었어? 다? 원래 이게 중요한거 아니야? 이래요 포스는 그 흰색깔 밀막걸리 포스가 짱이었는데 그치? 맛이 달라 이건 조금 더 꿀이한 맛 나 그치? 이동할게요 이게 좀 더 쎄다 느낌이 이거 되게 가벼 난 근데 되게 맑어 되게 뭐라하지? 묽어 술맛이 나는데 이거 걸쭉한 맛이 하나도 없네 똑같네 이게 대게 말고 나는 되게 가벼워 일단 비올거 같으니까 절로 넘어갈거 세 번째 막걸리 골드막걸리 생골드막걸리 이게 그거를 잠깐 살짝살짝 로컬 로컬 로컬? 이거 무슨 바나나 맛이나? 향기 좀 있지 응 바나나 같은 맛이 나는데 흔들어봐라 어? 이 색깔이 좀 다르다 걸쭉한데 그치? 이거 약간 노랗은데 농도도 좀 걸쭉해 이 정도 맛없을 수도 있어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 안 먹을까봐 오빠가 독박 쓸까봐 내가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오빠가 먹어야 되니까 나한테 많이 붓는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맑은 것도 별로였는데 짜잔 나 왜 바나나 맛이 나지? 오빠는 거 맛나? 그치? 내 스타일은 아니다 자세히 보면 뭔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폐교? 그치? 하지만 건물 짓다 멈춘 거겠지만 좀 뭔가 무서워 어? 벚궁이다 벚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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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하겠다 아니 다 먹고나서 찾은 뷰 방향이에요 우리가 보는 방향은 이쪽이었는데 사실 그치? 근데 난 안 되겠다 뭐 짠 주말 콜리안주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아 소리 너무 좋다 딱이야 오빠 이러고 이제 우리 빗소리 들으면서 한숨 자면은 저녁 먹을게요 너무 좋다 눈에 미스트 뿌려주는 것 같아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저희만 있어요 아직 비가 많이 와서 입시를 조금 늦게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너무 많이 와서 여기가 울어 우와 미쳤다 뽁뽁뽁 우리집 뽁뽁 소중한 과자를 가지고 화장실 가는 길에 과자 맛은 사오는 일석이조 다이소 우비 사지 마세요 어? 다이소 우비 사지 말래요 다이소 우비 사지 말래요 이제 작은 코코가 생겼습니다 어떡할 거야 아아아아 뒤같이 tuvo 이 학습이 생겼어요 뒤오는데 대단하십니다 적응 lacking 찹찹이 중간에 Lunch 아 옥수수이랑 막걸리 아닌가?? 옥수수룩 둔관 옆을 팔 alto oggi 그래오시려나 화모니까 있네 아니다 잘구한 옥수잰데 으음 똥듥똥맛있네 달다 계곡에 이래서 이어간거야 그치? Weller 계곡은 이정도 피우잖아 그것보다 물이 더가 написана 장난 없었구 다행히 고쳐졌어요 새우 껍질 깠어? 대박 진짜 나는 왜 그러는 거였다 오빠 진짜 대박이야 방금 껴는데 켜졌어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벙겨졌어 하필이면 빨간색을 달아줬네 왜? 비상등 같다 모자 쓰고 있는 애 같아 물이 많아졌어요 밤새 비와 함께 다 비닐로 감싸네 바이 오오오오오 나온다 파란하미 반가워 뭐? 너지? 여기다 오줌 싸네. 알았어 알았어 밥 줄게. 좀만 기다려. 금방 줄게. 아이고 맛있어. 맛있게 와봐. 다행히 옆집이 비어서 잠시. 30분만 빨리 일교해요. 다 바닥에 젖었어. 그라운드 스틱 무슨 의미야 이거. 딱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아침 밤미 샌드위치에요. 감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데. 반을 잘랐어야 됐나 봐. 쑤셔넣어. 귀찮아서 안 잘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입으로 배 먹으니까 그게 그거지 뭐. 다 됐다 끝. 알았어 살얼음 온 거? 더 맛있어. 양배추 좀 먹고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음. 숯불 향 무엇? 연탄이야? 응. 연탄? 음. 숯불 향 무엇? 연탄이야? 음. 연탄? 음. 응. 방수포. 오빠 딱 방수포. 접고. 응. 펜치 접고. 갈리 접자. 응. 오빠 파일 하늘이 나와서 너무 좋아. 근데 오늘 낮에 있으면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오늘. 응. 오빠 나한테 또 벌 왔어. 응. 무서워. akin 맞지? 를 лично 먹었는지.. 니가 모셉했기. 여기 시는 시간은 훌륭합니다. 또는 아픈 다리. modes. 아픈 다리. 아픈 다리. 마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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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떨어뜨린 것 같애? 다 고기의 짱인데 짠! 이거 약소터물이잖아 원래 달그닥거리는 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봤다 안 잡아주는 거? 잡아달라고 하면 어떡해? 이거 좀 잡아줘야지 생각 없을 것 같애 그리고 이걸 넘어서 새우 논쟁이 있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이십니다 고기 익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소금 첫 번째 건 소금 영상에서 사용하시기 위해 비젼지가 되게 나아져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래서 어제 자 국수, 유아, 오이 고기 이만큼 남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결론은? 짠 다 먹은 거 같지만 이제 교환! 녹화가 막 퍼져. 담반먹으면 진짜 눈 맛을 같아. 아, 초기 세팅이다. 아, 왜 연락이야? 이거 내가 옆으로 옮겨놓은 거야. 제가 옆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됐다, 됐다, 됐다! 아이, 좀 더 아프... 보라색 갖고 싶었는데 얘도 귀여워요. 보라색 갖고 싶었는데 얘도 귀여워요. 어? 하하하하!